우리 나이가 더 들면은 여기 빨간색이 있어 맞아 장미야 장미 나 빨간색이 제일 좋아 오 핑크도 이쁘다 오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너무 이쁘다 늙었나 보다 꽃이 좋은 거 보니까 엄마 얘는 어둠어둠꽃이야 왜? 노란색 난 이걸로 쓰셨는데 어? 이건 딸기잼 딸기잼 아 이쁘다 향기도 너무 좋다 향기도 냄새 좀 어울리겠네 정리향 나잖아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거 케이크도 좋아 이 색을 생긴다 오 이뻐라 우유 이렇게 말하면 굵은 딸기잼 형도 너무 좋다 향기도 너무 좋다 오늘 딱 장미공원 구경구기가 딱 좋았네 네 냄새가 약간 꿀린내 나는거잖아 네 한테서 꿀린내 나는거잖아 다리 냄새 있어야지 네 냄새가 대상하거든 응 다리 냄새 딴 거 아냐? 응 형이 똥 쌌는 것 같아 구멍장풍안 장미학습원 구멍장풍안 장미학습원 아 노란색도 이쁘다 아기씨 저거지 아기씨 저는 진짜 붉은거지 EPA가 세척하는 맛 아 이 findet 닭다きた 아프리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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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가 아래 어메해 네가 tag기 너내색 아프리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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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세게 밀어줘 아빠 세게 밀어줘 아빠 세게 밀어줘 아까 뿌리가 물에 탈피였어 이 정도 물이 날라 우리 머리 아빠 그만 아빠 밀어줘 간다 우리 안녕 이쁘다 누구야? 장미들이 왔다 갔다고? 콘체티노 콘체티노 너무 이쁜데 카네이션같이 생겼다 앤힐 놀지 왜? 우리가 아는 그냥 장미 돼있는거 없나? 유럽이 아니라 그냥 장미 와갈리 뭐라그래? 아 이빠라 너무 이쁘다 향기도 너무 좋다 아 이빠라 긴 세카이 긴 세카이 긴 세카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얘 이쁘다 이뻐 희옥이 어 너무 이쁘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울산 가봐라 완전 지옥이다 지옥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맞지? 그치? 차 해야되지 걸어가야되지 사람도 확실히 생겨야되지 이게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 장미인거 같기도 하고 네 그러게 얘 좀 크다 종자가 어머 얘 보라색이가 얘도 이쁘네 샤를 두고 올 때 마스터 링컨 미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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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와도 불 들어오고 좋은데 같이 여기 추억 안나 여기 추억 안나 왜? 혼자 있었지 키보드 켜봐라고 여기서 어디갔다고 했잖아 해보기 새로운 슬빙 회색이 옆에서 크림 다 ым 그릇 이제 우리 우리 네 하 바이러 우리 이거 이쁘다 이 색깔 피면 이쁘겠다 뽑아가고 싶다 썸머 레이디 알골드 색깔 너무 이쁘다 야기롭다 너무 좋네 진짜 여기 의자 여기서 캠핑하고 싶다 어디로 갈 건데 저기로 갈까 유우메 향기 좋다 꽝아리보아니크면 여기다 풀어놓으면 되겠다 네 벌레도 잡아볼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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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